매번 이렇게 마지막 초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다음을 기약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곧 앨범이 나오니까 그때 만나요? 아니면 빨리 봐요 이런 식으로 다음을 기약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할 수 없으니까요 어제 3일 남았어요 그쵸? 3일 남았죠? 그쵸? 3일 너무 예뻐요 브랜드 캐슬 그냥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워너블 덕분에 행복했고요 정말 많은 추억이 생겨서 너무 즐거운 날도 보냈고 그랬기에 내일 앞으로 더 예쁜 날질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명이 각자 용기와 많은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발자국에 발맞춰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